코를 막으면 정말 사과와 양파를 구분 못하는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왜 콧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과 코를 막으면 진짜 사과와 양파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우선 이론적인 부분을 보자면 맛의 80%는 향으로 느낍니다 맛은 혀에 있는 미래와 미래보다 더 예민한 후각기에서 느낀 냄새가 합해져서 뇌에 전달된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를 막거나 코감기에 걸리면 음식의 맛을 잘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맛은 혀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후각, 시각, 촉각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뇌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눈과 코를 막는다면 맛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음식의 맛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론상은 말하지만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 실험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쪼개서도 먹고 조금만 떼서도 먹고 갈아서 먹는 것도 보았는데 대부분 사과와 양파를 구분합니다 약간 아린맛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았는데 매운맛은 혀에 느끼는 부위는 따로 없고 혀나 몸이 통증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왜 콧물이 나올까요? 혀에는 매운맛을 느끼는 부위가 따로 없습니다 매운맛은 혀와 몸이 통증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뇌가 매운맛을 통증이라고 인식하여 콧물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엽떡이나 매운 닭발 같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고 뇌는 이를 통증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통증을 몸에 해로운 것으로 판단해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코에는 콧물 눈에는 눈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운 음식의 냄새 안 맡아도 나타나게 되는데 매운 향이 코 속의 점막을 자극하여 콧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매운 자극 통증 완화를 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눈과 코를 막으면 진짜 사과와 양파를 구분 못하는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왜 콧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